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6개월 만에 이용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대환대출 인프라 출시 이후 이번 달 10일까지 이용금액이 2조 52억 6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. 금융위에 따르면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서 87,843명의 금융소비자가 낮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옮겼고 절감된 이자는 연간 약 39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한편 금융당국은 올해 말 또는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또 전세대출도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.